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약간 좋았어요, 좋았어요. 아, 그래? 절반에 무식해줄게 해주시는 게 그냥 먹으러 아는 거랑 흔들먹도 졸렸는 거랑 이제 손을 먹은 자는 거 성이 약속이 있지라는 생각이었는데 내가 안 지웠어 내가 안 지웠어 여기 손이 좋지? 손이 좋지? 미친 거 같았어? 네 혹시 지금 내가 왜 이렇게? 손을 먹으면 좋지? 여기는 심혈의 신상입니다 누구 매크랑 다녀오지? 나 좀 넘어갔어, 뛰어갔어 솔직히 안 나지 말고 어떻게 좋지?